음, 차음실이 이제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. 이 타이달을 설치를 하고 제가 음원 소스를 계속 플레이를 중인데요. 재밌네요. 또 옛날 음악들도 막 들리고. 제가 예전에 메리 맥그리거의 LP로 Tone Between Two Lovers라는 곡을 참 좋아했었는데 메리 맥그리거는 없네요. 타이달에 없고 수잔 웡이 부른 노래가 있네요. 맛이 좀 다르긴 한데 메리 맥그리거 버전을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요. 좋습니다. 처음부터 한번 들어볼까요? 조명을 좀 설치했습니다. 조명을 좀 바꿨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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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을 계속 볼륨을 키우지는 않고요. 조그맣게 계속 음악을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. 딱 일주일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보장장치 들어가게 됩니다. 계속 변화치를 제가 올려드릴게요. 조명을 바꾸니까 훨씬 더 분위기가 좋네요.